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하루하루 전전긍긍한다던데 재벌들 하면 단골로 나오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슈퍼주니스의 최수원 씨 2AM의 정진우 씨 그 다음이 형식 씨랍니다 꼭 넘버3 하는 부분인데 사장님이 아니라요? 이사님 아 이사 근데 광희 씨가 콕 집었어 비사 사장 아들이다 이랬었잖아요 아니요 비사 임원진 아들이다 사장이라 그렇게 좀 애매했고 왜냐면 대표이사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근데 이사는 맞고 근데 재벌들로 지금 얼마나 행사했어요 다들 댓글도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실컷 재벌들 이미지로 써먹고 이제 와서 아니라 그러네 이러는 건데 아니 그래도 광희 씨가 한 게 제대로 먹혔어요 그래도 형식을 어떻게 좀 띄워봐라 이러는데 막상 이제 형식이와의 추억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식이와의 에피소드도 없었고 데뷔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그치? 성격이 어떠냐면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9명 있으면 먹기 싫어도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단 한 번도 멤버들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애가 애웠기 때문에 제가 딱히 시비 걸기도 애매했고 좀 봐 장난치게 돼 아니 여봐요 그럼 방송 나서 좋은 건 얘기해주면 되잖아 오늘 얘기했잖아요 많이 싹게 해줘야지 봐봐요 선배님 뭘 봐봐요 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네 밖에 가서 얼굴도 모르나 해서 착하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선배님이 편집해요 거기서 잘라버리잖아요 아조스탄에서 그 형식이 하니까 난 잘하네 난 빈부라보다 삿개질을 더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얼굴 안 흐려 니네들 말 끊기로 유명했어요 선배님이 안 받아주고 그쵸? 안 받아주고 정말 이제서야 형식이 형식이 해주시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정말 알았어 알았어 공여지책이었다 이거지? 그래 약간 그래가지고 나 근데 막상 형식이 띄울 방법은 그냥 내질러 버렸죠 나도 갔다 와가지고 형식아 아빠 비염떠고 낫지? 이래가지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직책이신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라오면서 그냥 아버지가 차 회사에 다니시는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아빠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세하게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아빠 이사 맞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직접 근데 아버님이 방송 나가고 언급되고 난 다음에 좋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진짜 이... 아니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안 그러겠어요? 그냥 이사님인데 이제 갑자기 사장대만요?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사장님 오셨는데 아이고 사장님 오셨는데 아 이거 얼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저희 매형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잖아요 저희 매형이 증권가에서 고위직에 했거든요 근데 저희 매형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냥 고위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사장님이라고 자꾸만 얘기했구나 그렇지 딱 집어서 사장이 그러니까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래서 아버지랑 너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얘랑 얘한테 시집가 한 애는 진짜 논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 여동생 시집 보네 하하하하 찌면 아줌마 찌면 아줌마 형식 씨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회에서 1등 했었대요 밴드? 뭐? 밴드 아껴 뭐예요? 아니 보컬로 아 보컬로 1등도 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M 그다음에 YG 이런데 그래서 캐스팅쟁이 엄청 많이 받았었대요 명함 명함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왜 그걸로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예 가수가 꿈이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음악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정말 기획사 자체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너 같은 애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사에 아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간 거였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뭐 아이유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나인에서 이제 슬퍼서 울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감정을 잡으려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발라드를 이렇게 듣는데 아이유씨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씨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딱 듣는데 눈물이 나는게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프게 들리고 아유 보면 슬퍼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아니라 노래 자체가 굉장히 잘하시고 여기서 울면 시점이 확 올라일 것 같은데 왜? 왜 형식은 아이유로 생각했지? 예고편 했으면 진짜 와! 근데 왜 울까? 한 번 해봐요. 아이유 같이 풀어줄 수 있어요? 뭐 같이? 네네. 어떻게...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에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며